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금정문화 뉴스, 저는 콘텐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하는 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금정문화 뉴스 왜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금정구 문화 뉴스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될까요? 금정문화재단의 소식을 일단은 전하게 될 테고, 그리고 금정구에 있는 문화 소식들도 함께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문화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강연, 금정마스터클래시 시즌1이 3월 30일, 4월 6일, 4월 21일 세 번에 거쳐서 열립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먼저 발음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서울시 시, 밤으로 알려진 하상욱 시인을 3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금정문화재단의 소극장이죠, 은빛샘홀에서 만나봅니다. 그리고 슈퍼팬드와 비기너게인에서 만나보셨던 장하은 기타리스트를 4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이번에는 장전역 부분에 있는 온천천에서 특산무대로 만나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가 될 텐데요. 박문성 스포츠의 결과를 4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금정문화재단 은빛샘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이름만 들어도 많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첫 마스터클래스 열어줄 하상욱 시인은 재능에서 도망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는데요. 다양한 시와 도서, 그리고 노래까지 내셨어요. 네, 노래를 시작하셨는데 잘해요, 심지어.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다양한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그런 재치 넘치는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7시, 금정문화재단 은빛샘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은 전석 무료로 준비되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및 신청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터클래스가 열리는 월요일마다 이번 주의 마스터클래스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깜빡 잊고 놓치지 마시고 듣고 싶은 마스터 이야기 꼭 챙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일 토요일부터 4월 9일 일요일까지 9일 동안 장전역 인근 온천천이 유등 브이빗으로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데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유치찬란 유등빛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언맨 그리고 미니언즈와 같은 30여 점들이 넘는 캐릭터 유등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특별한 유등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전등식과 특별 공연이 일단 있고요. 포토존과 빛 터널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온천천을 음악으로 지어주는 금정 버스킹 행사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 드렸던 금정 마스터 클래스 두 번째 시간 장아은 기타리스트의 공연도 바로 이곳에서 4월 6일 7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4월 1일 토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전등식에는 밴드 루즈네그라와 송재숙 마술사의 축하 공연도 함께 하니까요. 기분 좋은 4월 봄날 온천천에서 유치찬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정문화재단은 올해 2023년 금정구의 중기문화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금정문화플랜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연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가 지난 3월 8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금정구의 문화 발전 계획의 방향성과 함께 문화 지표 관련 발표와 토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연구조사와 설문조사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금정문화플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정문화 뉴스에서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신 전해드리면서 금정문화 뉴스 마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부산대역 1번 출국문화 나눔터에서 열리는 먹뿌린 금정버스킹. 이번 주의 공연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국악팀 헤이브와 퓨전 국악팀 앙상블 베리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